한글자막 by 한효정 숙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그 이른 아침에 의실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베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베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우빛도 우빛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을을 부르세요 베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우리 동국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을에 부르세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예,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아리 소리가 들려온 해고 속에 흐른 물가장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미가 들려온 그곳 속에 흐르는 불사랑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미가 들려온 그곳 속에 흐르는 불사랑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메아리 소미가 들려온 그곳 속에 흐르는 불사랑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